아 엔트리 좀 짜줘 누가 센스있어 채널이 어디있냐 잠깐만 이거 복사해서 오시면 돼요 형 나 깨보 나이스 깨보 깨보 만났다 석현이 형이 기석이 만났다 아 최악으로 만나긴 해 난 근데 내가 이기면 진짜 저기 아니 석현이 형 기석이 오늘 낮에 해봤거든요 약간 별로 느낌 없어 오케이 알았어 한번 물어뜯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올게 시원시원하게 하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고석현 어 사드론이다 어? 어 진짜 사드론이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해버리네 들어가기 전에 시원시원하게 한다더니 그냥 게임 우드론도 아니고 사드론해버리네 마린은 안나와 어 형 뭐해 여기서 진짜 말도 안되게 싸워야 되는데 마린은 죽어야돼 아 이비구 아이 막혔다 펑커도 안짓는데 그냥 개짤 막히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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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쏘리 사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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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펠 야 좋다 이러면서 변태 스타일 하려그러네 자기 약간 변태적으로 하잖아 으아 자요 펑커도 돈 안되니 어 되네 그래도 이게 이거 어차피 안상 안되잖아 어 여기서 세마리만 세마리만 나이스 세 세 잡았다 무조건 4개? 4개? 4개 좋은데? 아니아니야 완성시켜도 돼 지금은 뭘 들었나갔잖아 완성시켜도 되지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갔는데 하나 이미 이득이야 아 형아 펑커도 안바뀌잖아 아 난 근데 이미 이미 이거 게임 터졌다 마인드인데 내가 적으면 그냥 욕받고 난 나갔는데 이 정도면? 털어 엉츠를.. 아니 엉츠를 털면 털렸잖아 이거! 아 이게 3마리였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깝이네? 아 그러네.. 아.. 아 2마리냐? 그런데 엠베 올라가고.. 와 됐다? 털었다? 아 이게 2레디 찍혔어! 와우! 아 이거 터져있다! 채우선 이겼다! 그리고 생시 발견했고.. 불안 형님 어서오세요! 와 생시 벙커러쉬 간다! 와 벙커러쉬 미쳤는데 그냥? 와우! 아니 잘한다! 아냐 아냐 이거는 벙커.. 어 그러게? 깨졌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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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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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아니 벙커 없었어! 말이 5마리라서 깨졌다! 털래치게.. 아니 이미 테란 발전 다 되어있는데? 배럭 드러나 있고..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.. 1헤딧 갈게요! 짤 칠 때 그렇지! 와우! 지시인데 이거는? 지시야! 와우! 아니 너무 잘하는데 채우선? 뭐야? 막지도 못했네.. 아무도 이겼다.. 맥킹이 너무 많아.. 오케이! 채우선! 오케이 이거 크다! 에이 정신 파이팅! 오케이 파이팅! 오케이 파이팅! 유중왕! 유중왕! 예 형님! 야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4세트로 바꿀 수 있었어? 아니 어쩔 수 없지.. 아 어쩔 수 없지.. 아 어쩔 수 없지.. 그럼 수초로부터 갈게요.. 오케이 오케이.. 부탁 좀 할게요.. 죄송합니다.. 어.. 안 돼.. 열심히 했었죠 그전에.. 아 그렇지 존나 열심히 했어..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 또.. 아니 근데 윤중아.. 너랑 제일 친한 친구는 안 돌아오냐? 그 친구 돌아오면 완전.. 되는 건데? 암여로만? 어.. 한량.. 아니 그 새끼는 왜 안 와요? 진짜로? 아니 윤중이 형 걔 죽은 거 아니야? 연락해봤냐? 연락은 했는데.. 온다고는 했는데.. 그냥 그.. 이 새끼는 뭐 온다고만 한다니까? 온다고는 했는데.. 그것도 한참 전이야.. 오바.. 지원이 시원하다잉? 존나 유리하다.. 나이스.. 나이스.. 빌드 선택 너무 좋다.. 빌드 초이스 진짜 과감했다.. 형 이거 12학 때 구드로운 수준이에요? 어.. 딱 그 수준이야 진짜.. 어? 간다고? 아니 이렇게 할.. 아니 넌 이다리 건너는 건 오바 아니야? 아니 근데 잘 들어갔어.. 너무.. 너무.. 드랍점사를.. 드랍점사를 안 했어.. 질러점사를..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신을 과해.. 왜 이렇게.. 어 그래도.. 그래도.. 어 근데 소모하면 우리가 이득이긴 하잖아.. 어.. 어.. 이겼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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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으로 올라가.. 올라가.. 이겼다.. 이겼다.. 언덕골 때렸다.. 지철이 언덕골 때려줬다.. 나이스.. 아 됐다 됐다.. 이러면 이겼다.. 변수 없다.. 변수.. 셀카고 앞마당으로 가.. 없어.. 아무것도 없어.. 저걸 잡아먹는게 아니라? 야 잠깐.. 게임은 똥 못쌌었거 같은데? 어.. 입어졌겠다.. 내가 게임은.. 게임은 똥 못쌌을 것 같은데.. 저 형 똥 싸고 있을걸? 한 번 싸면 30분인데.. 그니까 30분이야.. 진짜 최소한 10분.. 40분 50분 치 사잖아.. 근데 지금 7분밖에 안 됐어.. 그니까.. 나이스.. 나이스.. 뜬수라 고마워.. 아 잘한다니까.. 진짜.. 니가 잘해.. 넌 맞아? 아 근데 얘 안 올라온다.. 똑똑하네.. 아.. 잘한다.. 근데 얘 이러고 셋이 가주라.. 잠깐 못본거 아니야? 야 못본거야.. 야.. 뭐야 이거? 그림을 못봤어.. 진짜 포즈 짓는다고? 진짜 포즈 짓는다고? 아 이거 지금 모르잖아.. 아 얘 모른다니까.. 아 이걸.. 꺾어봐.. 보여주지마봐.. 아 보여줬다.. 아.. 이미 늦었어.. 방 끝이야.. 진로 안나왔어.. 왼쪽으로 지나가겠다.. 아 캐논도 깨겠는데? 쨍까도 되고 캐논 깨도 되고.. 아 진짜 지나가자.. 아 근데 이거.. 아 근데 깨는게 더 좋았겠다.. 근데.. 4분.. 4분.. 진로부터 잡아도 돼.. 진로부터 잡지냐.. 앞에거 하나.. 끝났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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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와.. 같은 팀 눈알 뽑히겠다.. 진짜.. 왼쪽거 캐논.. 아.. 메정호 탄성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.. 와.. 여기까지 들려.. 하핫핳핰.. 준호도.. 맛있긴 하네.. 환장같은게.. 그냥 똥싸라는 시간 벌어주는 것 같은데 이거? 아 그러네.. 착하네 준호도.. 하핫핰핫핰.. 게임 자체는 질 수가 없긴 해.. 아.. 이것도 7분짜리인데 경기가? 아니 아.. 허세어도 잡히냐? 두벙아? 허세어로 잡히니? 골고루 막고 있는데? 신본이 뭐야.. 허세어 잡혀 주는거야 그냥? 야 뭐 시원하게 하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남자끼리 생각하려고 하네 야 근데 이거 마야를 걸었는데 때려잡을게 없어 오케이 마무리 가자 와 가자 인주아 괜찮아 괜찮아 3대2야 3대2 오케이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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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 박스 와 존나 박스 나 게임을 잘해 아 또 박스 상대 김정우 나 단 아 또 단능이야 씨발 진짜 개X같은 아 나 똑같이 똑같이 아 또 단능이야 근데 또 인주는 어떻게 봤어 내가 오버 찍었네 이번엔 와 1세트 졌으면 망할 뻔했다 아 애매했지 엄청 컸어 1세트 오버풀 똑같다 아니 만약에 여기 그거네 슈에 가도 그거 아니야? 만약에 윤중이 형이 지면은 윤중이 형이 유력한 거 아니야? 아니 나도 있으니까 몰라 아 석현이 형도 있구나 나도 근데 난 이긴 어 내가 이겨주면 또 이겨볼게 한번 그니까 운영하면 형 잘하던데요? 음 알았어 잘해 아니 석현이 형 그냥 짜포라고 생각하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석이 마린이 오늘 그게 없더라고 오늘 정상... 약간 이상해? 마린 포스가 없어 많이 쉬고 왔잖아 맞아 맞아 2주 쉬었잖아 음 아 야 이거 이거 파로 간다 그치? 어 그러네 파로 간다 바로 간다 이거 까다롭게 내 이렇게 제놓고 간다고? 제놓고 가도 질렀 나와야 견제 가능해서 어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자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3시부터 나한테 근데 저건 해철이 많이 늦어졌다 그럴까 잘 때렸어 아 드론 멈춰있다 야 드론 멈춰있다 어 이거 안 받아 이거 안 짓는 거 보면 알아 그 저건 환영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타이밍이 안 되잖아 그치? 근데 그 밑으로 빠진 거 봤어 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해철이 올라갔잖아 알고 있지 점심 가자 점심 모드로 가자 아 오케이 근데 이게 토스가 알아도 저 얼른 뛰면서 엄호하면서 파니까 아 선량할게 나 게임하고 마지막에 응 나 같은 게임하고 게임하고 무조건 선발할 줄 알고 그냥 같은 비대 오자마자 서치했다 서치했다 나이스 뒷캐는 박아야 될 거 같은데? 금방 캐잖아 이거 20개 20개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파면은 되거든? 어? 어 우리가 캐면 안 되잖아 저렇게 빼준다고? 아니 방금 때린 거잖아 저걸 저걸 넘기기다 어 근데 잠깐만 잘 막은 거 같은데? 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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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근데 이거 넘기기 빡센 게 저거 어 이렇게 파면은 되는 거고 넘겨도 어차피 할 게 없긴 한데 그리고 우리 선지를 찍었잖아 왜 넘길라 했지? 왜 넘길라 했지? 못 때려 못 때려 저거 아니 깔끔하게 막은 거 같은데 그냥 어 이렇게 하고 이거 구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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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거 그냥 히들아 보고 그냥 섬로버 가던가 서치 가면 안 되나? 서치 가면 안 되나? 서치 가면 안 되나? 서치 가면 안 되나? 서치 되는 거 아니야 히데? 서치 되지 서치 되지 질러 한 마리 오는 거 좋다 야 완전 말렸거든 저금 아 배 편한데? 어 이거 파지냐? 한 덩이 남은 건가? 아이씨 아이씨 파지긴 했어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거 다 봤어 다 봤다 이거 세 마리 억지 쑤시기만 당하지 말자 에이 알고 있지 정우 형 이거 억지 못 생각해서 돌리려고 맞아 정신없게 하려고 또 하겠다 그치 어 근데 이거 달려버렸네 그냥 앞에 시야가 없네 아 시야 있어야 돼 아 생각이다 그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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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린 걸 봤잖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생각이 안 했지 아 생각이라도 안 해준다 아 생각이라도 안 해준다 아 생각이었으면 이거 아 두 개 사라 들어갔는데 다행이다 야야야야 까다롭긴 하네 이것도 그래도 무채 달림단단 좋은데? 이것도 까다롭긴 하네 나이스 질러다 희드라다 희드라 몇 때라도 희드라 몇 때라도 때려놓지 흔들어봐 상하둔 박았어 괜찮은 거 같은데? 나도 너만 터로그인데 그럼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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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 나이스 어 이거 이거 누적대 나이스 나이스 터진급인데? 나이스 터진급이야 터진급이야 와 어 야야야야 터진급이야 개윤이 어 아 천하수인가 어 그리고 터진급이야 뒤로 올 거 아니야 이따 뒤로 아 근데 게이트 좀 늘려야 되지 않아도 돼 아 아니면 뒤로 왔을 때 까다롭겠는데 근데 뒤로 와도 어차피 그 뭐야 질럿으로 그거 하면 돼 나는 근데 게이트 늘려봐 야 근데 이거 원래 게이트하고 캐논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게이트 캐논 아니야 3게이트하고 캐논 늘렸어야 돼 너무 쪼랐는데 아 그래서 4게이트 바로 올라갑니다 프로우실래 휘지들아 얼마 없으니 어 밑에 거 지켜야 돼 밑에 거 지켜야 돼 밑에 거 지켜야 돼 반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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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떨어졌다 와 어 잘 맞는 거 같은데 정우 째거 같은데 그냥 어 째거 같은데 히드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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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월인인데? 거의? 월인이야? 야 이거 그냥 이거 그거다 운영 인정 해놓고 히드라 2대 2대 반까지 모은 다음에 템플로 나오는 타임에 죽이는 거 이거 이거 질러드로 막으려 하면은 이거 위험해서 캠을 많이 막아야 되거든? 아 쉽네 이게 넘어가지고 아 아 이거 빡세 빡세다 이거 다시만 지키자 야 알아야 돼 공허가 죽여야 될 거 같은데? 공허 공허가 안 되겠다 공허가 안 되겠다 아 됐다 됐어 벌써 됐어? 아 개빨리 했네 아 진짜 질러 근데 이거 질러 밖으로 밖으로 빼봐 밖으로 빼봐 그러면 알아 이제 히드라 많이 지는 거 힘이 좋죠 여기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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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 빼봐 알았지? 오리는 거 알았지? 케노마 많이 박아봐 사게이트라서 어 케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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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질러 돌렸다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게 좋은데? 케논 완전 좋다 케논 많이 박고 테마 카이브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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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막았어 프로모 잘 나왔다 프로모 잘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 3룡이 못 막잖아 야 프로모 들어가면 안돼 프로모 들어갈 필요 없어 아야야 막을 것 같은데 이거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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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러 온다 잡았는데 이 게임은? 이겼어? 이러면? 나 이겼어? 저 테마 카이브지 테마 카이브 올려 테마 카이브 올려 테마 카이브 올려 테마 카이브 올려 이거 깼죠 정업 질러시라서 컨트롤하면 깨 컨트롤하면 깨 깨ts어 깨ts어 심지어 decreasing 깨ts어 깽TO 깨ts어 깨ts어 나 마지막으로 한타 조심해야 돼 이거 오린 세게 때렸으면 캐논도 취소하지 않았어? 야 이거 오린 박았으면 언제 박네 방심하면 안 돼 연준아 체력 나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돼 그니까 방심하면 안 돼 다행히 쬐줬어 저그가 이거 쑤시면 끝나 이거 쑤시면 끝나 얘 못 지나가 이거 안 돼? 이거 다 못 지나가 이거 오른쪽 드론 비비기로 막힐 거야 서치만 딱 서치만 하려고 한 거야 짧아 나 까먹기 당했네 근데 우리도 캐논 취소했어 괜찮아 나이스 근데 저그가 생각보다 잘 따라왔네 근데 원래 지금 오해처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? 맞지?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해처리? 어 근데 해처리 깨지고 막 한 거 비해서는 인구짜리도 별로 안 나고 그래도 드론 눌러가지고 태갑다 안 돼 업이 좀 빡세겠다 11업이 업 차이가 나도 다행이고 이제부터 확 버려질 거 같은데? 아 저 캐논 때문에 돈도 못 파네 아 저거 비탈 비탈이 근데 포스가 생각 안 나 아 근데 지금 아 저거 아니 저거 저거 드론 흥밤도 꽤 있어 로고 지웠어 드론 막툴 안 되었네 드론 막툴 안 되었네 드론 막툴 안 되었네 드론 막툴 안 돼 드론 막툴 안 돼 드론 막툴 안 돼 드론 한번 묵직하게 가자 야야야야 3가스로 빨리 간다 그냥 팔게이트 하면 안 되나? 팔게이트 해야지 사네 드론 이거 킨거 아니지? 에이 저기 저기 포즈랑 게이트 다 지나가지는 거 아니야? 안 지나가지 저거 되게 지나가지네 저거는 드랍인 거 같은데 히럴드랍? 그러게 드랍밖에 할 게 없거든 이거 여기서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 근데 인구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 아니야? 할만한 거 같아 불리하긴 한데 저거가 무조건 졌다는 아닌 거 같긴 해 뒤에 럴프 4마리 졌어 잠깐만 아 과다로운데 과다로운데 과다로운데? 아 프로봐바 이거 긁히면 치아 치아가 애매하게 치아가 애매하게 잡혀서 적어봐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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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불먹어 약불먹어 아 다닙다 로커 빼앗을 때 나 플레이트 있잖아 우리 맥스 히일? 아 아니 근데 플레이 꽂으면 따로 뭔가 퐁할 거 같은데 꼭 접어도 없어서 아니 이 플레이로 많이 따로 왔는데 저거가 득점 많이 했는데 아 여기서 2등 많이 탔긴 한데 야 오비 왜 이렇게 안 나와? 근데 우리가 금방이 2라스에긴 할 건데 1라스 타임에 세긴 할 건데 아 밑에 플레이트 밑에 플레이트 밑에 거 제거 밑에 거 밑에 거 저거를 몰라? 아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 아 한 마리 한 마리 아 다 죽었어 그니까 와 어 어 이거는 이건 뇌절 같은데 저거 아 이거 저그가 이거는 아 아 아 아 야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중에서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좀만 정신 차려봐 좀만 정신 차려봐 야 이거 뇌절이야 저그 노업이잖아 걔 라박이 한 거 같은데 저그도 어 가자 아니 못 막아 그냥 가봐 이거 저그 지금 시간볼라고 계속 온 거 같은데 그냥 간 못 막아 그냥 가자 가 갈 거면 확실하게 좋아하네 아 짠깍이 하긴 한다 게임 그니까 짜증난다 시간 존나 잘 보인다 이래서 약간 가스 빨리 팠나봐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마당 또 못 깬다 아 그냥 각자 한번 박아야겠다 이거 캐논이 죽였는데 아니 옥저버 하나라서 이거 옥저버만 살려봐 어 럭커 나이스 옥저버만 살려봐 옥저버린다 옥저버만 살려봐 옥저버만 살려봐 옥저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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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빨았다 옥저버나 잘 빨았다 옥저버나 쏭 잘했 zona 끝난 거 아닌가 아 갔다 와 나이스 위로 올라가는 판단 좋아 좋아 바꿔 아 이거 못 마 좁은 곳으로 가 좁은 곳으로 아니 빼 빼 아래로 가 그냥 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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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봤어 이거 먹어 어 1-1 업이야 드라그 아니 근데 이거 안 가면 안 가도 돼 이거 좋은데? 한 명가 정리 정리가 끝났어 좋은데? 우리? 아니 정우가 지고 시작하면 좋지 1-2 트럭 타면 아 뭐야 또 레이 왜 떨리는거야 이거? 한 번씩 알템 타는거 같애 아 누구야 알템 누구야 아이 꺾어 지금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린다잉 쭉 밀어 드라곤 쪼 얼굴 들이대 얼굴 둘이 밀어 그냥 쭉 오른쪽으로 그렇지 저 아빠 있잖아 아 시원하겠는데 좀 더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방이 없댔네 아 벌써 방이 없댔다 와아 정신 나이스 나이스 요거지 요거지 영어형 잡아줘 삐를 ENTRE 앤 앤 앤 앤 앤 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